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윙가윙가레디오땅! 이게 아닌데? 윙가르디움 레디오땅! 굿! 잠이 내용료! 썰어가루. 두는 물.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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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크다 메롱아 메롱아 소금 고춧가루 계란 avons zie 오마오마해! 치즈퐁듀 휘핑크림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불닭볶음면과 대왕치킨 그리고 치즈퐁듀 오늘의 음료 키위에이드류 준비했습니다 치킨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봐 엄청 커 치킨이 요만하거든요 크기 보소 어떡해 자 이 대왕치킨을 치즈퐁듀에 찍어볼게요 치즈리터 덮어야겠다 치즈퐁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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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퐁 천상의 맛이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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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여기다가 양념치킨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쏘영이의 대왕 시리즈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기 요기 눌러주세요 그럼 들어갑니다 봉강 목욕시켜줘야돼 짠 대왕 양념치킨 겁나 맛있어 오늘 좀 추답스러워도 이해해주세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묻을 수 밖에 없어 끝부분은 잘라먹을게요 갖고왔습니다 옷이랑 얼굴이랑 난리가 났었네 대박 찍어서 무늬 짠 왠지 다 치즈 아 combustible 치즈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끝내준다 진짜 대박이야 이 안쪽 살보세요 대박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대왕치킨을 만들어봤잖아요 불닭볶음리랑 너무 잘어울리고 만들기도 쉬웠어요 집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잘 어울려요 잘 먹겠습니다 네이버스